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이요? 네 제 이상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니 나 말해야 돼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은요 음료 두 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음료는 이렇게 깔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그와 좀 상반되는 달콤한 딸기 에이드입니다 자 오늘 만나실 분들 궁금하시죠? 극과 극의 텐션 저와 정준호는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흑백 부부로 불리는 분들인데요 마치 이 아메리카노와 딸기 에이드 같은 부부 배우 최병호 파페라 가수 이규인 부부입니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이드 한 번 맛보시겠어요? 그래도 비주얼이 괜찮죠? 예 한 번만 먹을게요 어떠세요? 드셨어요? 저 어렸을 때 먹었던 쭈쭈바 마시나요 이야 저 진짜 잊고 있었어요 쭈쭈바 굉장히 맛있지 않아요 그럼? 맛있다는 얘기죠? 맛있다는 얘기죠? 어? 설마요? 어 좋아요 정말 쭈쭈바 맛이 나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야 잊었던 기억이네요 단어도 그렇고 사실 우리 최병버씨 일단 저희 모두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왜 박수를 보내드렸냐면 천만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영화를 조금조금씩 이렇게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이렇게 아 참 이렇게 천만 천만? 저한테는 되게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선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늘 듣는 얘기가 뭐 배우는 기다리는 작업이다 기다리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차곡차곡 차곡 쌓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길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참 잘 버티시고 신앙 안에서 함께 버티셔서 이렇게 좋을 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신앙이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를 해드리죠 앞으로도 쭉 천만 뭐 2천만 3천만까지 쭉쭉 가봅시다 네 화이팅입니다 아내 이규인 씨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파펠 아가수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작년에 발매한 그 제목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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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이 굉장히 많이 히트 치지 않았나요? 아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시작도 못했을 거고 네 이렇게 제 이름으로 약손이란 앨범 자체가 발매할 생각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케 하시니까 네 후루룩 정말 뭐 정신 차릴 수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결혼도 오오오오 이러다 눈 떠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8년차가 되고 8년차요? 결혼한 걸 자꾸 까먹어요 전혀 8년차 같지 않으세요 진짜 신혼같으십니다 얼마 전에 만난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기소개 두 분 그래도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서울의 몸이라는 영화가 천만 이상의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극중의 도이처 준장 역할을 했던 배우 최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페라 가수 키리엘 이균이로 활동하고 있는 제 예명이 키리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또 국적이 어디냐.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오늘 외국인 두 분의 오늘 한국인 한 분인가 이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렇죠. 많이 늘었어요. 많이들 이렇게 오해해 주시는데 키리엘은 그냥 저의 예명일 뿐이고 저는 정말 전통 한국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색도 제가 많이 비슷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완전 본인의 흑발이세요? 네. 진짜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지만 정말 외국분 같으세요. 저도 거울 보는 듯해요. 아까부터 계속 되게 정겹다. 진짜 좋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소외되시는 거 아니죠? 소외돼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병모 씨는 간증 프로그램이 처음 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알거든요. 이게 사실 부담도 되고 어떤 감동이 딱 이번에 오셨길래 출연을 허락해 주셨어요? 일단 영화도 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아내랑 같이 또 기회가 되니까 한번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름도 많은 대중이 아시고 얼굴도 기억하시고 이러면 사실 내가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게 굉장한 부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얘기가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작년에 두 분이 출연한 예능이 정말 큰 화제가 되었죠. 극각극 텐션 흑백 부부. 자꾸 피부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맞아요. 그래서 흑백이에요. 웬만큼 다녀서 조금 태닝을 하셔도 될 텐데 정말 하얘시고 정말 까무잡잡하시고. 그렇죠. 가끔 저희 남편이 놀려요. 안 보인다고. 저는 태닝샵을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영화 때문에. 잘 안 타시는 피부죠. 안 타요. 그렇죠. 빨게 만지는 피부죠. 두 사람 같은 사람은 잠깐 앞에 마켓에 뭐 사러 가도 타요. 편의점 가도 타요. 그거 아시죠?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금방 탑니다. 정말 내 평생 소원을 얼굴 한 번 하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기도도 진짜 많이 해봤는데. 그걸 기도를 해요? 정말 저는. 아 여성분이니까. 애기 때부터 너무 까무잡잡하고 항상 눈만 동그라하니까. 지금도 뭐 한국 분 맞으세요 이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애기 때는 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님 저 진짜 얼굴 한 번만 하얘 보고 싶어요. 맨날 이제 하얀 치료도 많이 다녀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부 하얘지는 약도 먹고. 근데 여기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 자존감을. 한마디로 일으켜줬어요. 어 뭐죠? 잠깐만. 3, 2, 1. 뭐예요? 너는 그 까만 게 매력이고 너무 예뻐. 그 한마디에 제가 까매서 약도 먹고 치료도 다니고 했던 걸 한 번에 딱 중단. 그 한마디가 저의 자존감을 딱 세워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까맣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겠구나.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이 방송 제 아내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이요? 네. 제 이상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아니 나 말해야 돼. 이 이상형은 어떤. 저는 일단 키는 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키 엄청 크시잖아요. 그것만 맞아요. 그것만 맞고. 조금 약간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따뜻한. 뭐 푸근한. 포근포근한 느낌의. 그런 느낌. 딱 눈빛이 이렇게 매섭잖아요. 매서운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 차분한 느낌. 제가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진국인 사람. 딱 봐도 그렇게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저의 성격에 너무나도 딱 맞게 보내준 사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를 제가 남편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정말 와 너무 감사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진국일 수 있을까. 제가 어디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연애 때랑 결혼해서의 저희 남편이랑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네. 연애 때랑? 네. 보통 나쁘게 달라지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연애 때의 저희 남편은 기억도 안 나요. 진짜요? 그리고. 연애 때면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에. 결혼 전보다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1년차가 더 좋고. 2년차가 더 좋고. 그리고 오늘이 제일 좋아요. 저도 그랬던 거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점점점점 만들어가는. 여인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할랄루야죠. 오늘 왜 그러지 다들. 진짜. 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재밌어요.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같아요. 네. 첫인상은 아니시라고 했었잖아요. 첫인상은 좀 되게 차갑게 봤어요. 두 분 다. 네. 서로가 서로를 차갑게 봤네요. 약간 독불장군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에 확고한 자기 고집자로 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남 배려 같은 거 이런 거 잘 모르고. 처음에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 아닌. 소개팅. 저는 그랬어요. 이제 슬슬 이제 방송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드라마를 할 때쯤이었는데. 혼자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 생활도 길었고.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연기를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이거를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함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거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점점 이제 좀 생각 자체가. 안 좋게 제가 삐딱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삐딱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꾸 수를 더 찾게 되고. 그리고 자꾸 막 다른 데 방황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안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브랜드 드는 거죠. 오히려 일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외로움을 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내가 이제는 내가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나 소개팅을 좀 부탁을 좀 해봐야겠다. 주변 지인에. 그런데 첫 번째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으로. 그리고 좀 성격이 밝고. 제가 좀 항상 우울했으니까. 그래서 좀 밝고. 항상 옆에 있으면 좀 기운이 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개해뒀죠. 너무 밝고. 딱인데요. 너무 밝아서. 지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웃을 일인가 싶은데 항상 웃고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 병 걸린 줄 알고. 아니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일인데. 제가 너무 그냥 항상 웃음이 많으니까. 막 웃으니까. 넌 그게 웃겨?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울어. 이러니까. 그게 웃음이 전도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이없이 웃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어이없이 실소가 나오면서. 점점점점점점. 웃음이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좀 혼자서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혼자 방황하기도 하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 좋을까 해서. 하나님 믿음도 좋고. 그리고. 저를 좀 재미있게 해 줄 수 있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죠. 딱.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줄 알고.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하고는 성향도 너무나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만나면서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대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중간에 헤어졌던 적은. 딱 하루. 하루 밖에 안 돼요. 뭐. 딱 하루 이렇게 있어봤는데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구나.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전화를 했죠. 소개팅하고. 네. 얼마 후에 결혼하신 거예요. 1년 반 정도. 오. 네. 근데 더 재미있었던 건. 저도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던 상태고. 저희 남편도. 꼭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상태였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 결혼을 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이제 연극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성격이 굉장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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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음. 저는 업 업. 네. 그러니까 너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우 이게 맞나. 또 어떤 날은 이제 잠시 이별도 한 적도 있고. 연락을 안 하셨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다 보면 내가 둘 다 못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약간 강한 압력 압박 같은 것들을 느꼈던 거. 네. 그걸 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직업상. 네. 근데 옆에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네. 되게 편하게 해 주고 그러죠. 그렇죠. 어느 순간 진짜 저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는 일 있잖아요. 저희는 좀 특별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마다 이제 다 다른데.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이게 가져가면 내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 은혜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내려놓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실 때. 아주 지금 딱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믿음이 차곡차곡.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쌓아가고. 또 믿음의 관계도 쌓아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도포적인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연기도 워낙 잘하시고. 이런 캐릭터는 정말 이제 뭐. 정말 더 큰 역할. 더. 또 도전할 역할들만. 기대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파이팅입니다. 규인 씨가 하나님께 받은 사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받았다기보다 제가 먼저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맨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고. 그래도 결혼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혹시 제가 이렇게 저의 배필로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제가 기도 제목에 세 가지를 적는데 이 세 가지가 혹시 이루어지면 그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걸 했었거든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 생일에 이제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일에 목걸이를 선물해 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제 생일에 꽃다발을. 성인식도 아니고. 굉장히 프라이빗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그냥 적어놔 보자 그랬는데 그 해였어요. 그 해 이제 소개팅을 저희가 부활주일날 했었거든요. 3월. 네. 그리고 제 생일이 4월이라서 차이가 별로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기대도 없었어. 그런데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저희 남편이. 휘놔아 너 생일이니까 오빠 그래도 목걸이 사줄까. 그 말에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그 말에 어 아 맞다. 어 그래. 어 그래. 보통 목걸이 생각 잘 못하는데. 그렇죠. 첫 선물을. 그래서 신기하다. 갑자기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다가 또 지나고 났는데. 어 그날 제 생일날 아무 일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연주가 잡혀서 제가 지방 연주를 가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시골이라 뭐 꽃 가게면 뭐 꽃 사고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스케줄이 없어서 저를 픽업해서 이제 연주 같이 가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띵. 두 번째.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네. 저희 남편이 저를 픽업하러 딱 왔는데. 혹시 꽃다발이 있나. 차를 이렇게 두리번거렸어요. 없어. 그래. 거기 꽃 살 데도 없고 안 갖고 왔으니까 아웃. 딱 이러고 이제. 혹시 트렁크? 제가 그걸 안 살폈더라고요. 그래서 연주 딱 하고 분장실에 있는데 꽃다발이 딱 도착했어요. 아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와 하나님 내가 너무 못 알아 들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쓰게 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응답하셨구나.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뭐야. 예전에 나. 아 오빠 왜. 아이 정말 물 좀 줘봐.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오빠 물 마실래? 근데 이거보다 아깝게 훨씬 더 어울리지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원래 그게 제 성격이었는데 저희 남편 만나고 사람 되다 보니까. 야. 근데 배우자 기도는 진짜 세세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야 그 세 가지가 딱 정말. 그래서 그게 딱 되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제. 너 왜 바뀌었냐고 저한테. 왜 태도가 바뀌었냐고. 너무 확 바뀌니까 하루 아침에. 그래서 사실 오빠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오빠가 오늘 내 생일날 이러이러한 걸 해줬다. 그래서 아 오빠와 나의 미래를 두고 구체적으로 좀 더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오빠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 세 가지가 다.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걸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설마 진짜? 꾸면한 거 아니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딱 준비해 주신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그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면서 제가. 얘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네. 하나님한테 참. 좀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저한테 지워주셔서. 예. 정말 하나님. 정말 괜찮은. 믿음 좋고. 정말 착하고. 이쁘고. 정말. 막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 안 믿었으면. 결혼도 못 했뻔 했어요. 저한테 진짜. 이건가요? 이게 저한테 주신 십자가인가요? 네. 했습니다. 두 분. 야. 두 분 대박이신데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왜 힘드셨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한국만 잘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댁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밥을 먹는다든가. 일단 밥을 잘 안 먹고 하니까. 밥을 항상 저 혼자 차라리 먹어야 되고. 밥을 다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음식을 지금까지도. 못 해요. 찌개나 그런 건 전혀 못 하고. 정말요. 네. 노력은 하시는 거죠? 안 시켜요. 노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다행히. 이제 8년차 접어들어서. 밥은 해요. 네. 밥은 할 줄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된장찌개 제가 끓여가지고. 제가 먹고 나왔는데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이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저희 남편 같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제 첫 생일날 미역국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네. 근데 거기에. 미역국을 첫 생일날 끓여주시고. 제 남편이. 네. 전 미역국도 안 먹는데. 그래서. 아 그럼 뭐 세랑 세모이를 드세요? 뭐 주시는 거예요? 고기. 고기 좋아하세요? 네. 근데 그 엽서에. 뭐 나의 사랑하는 귀나 뭐 이제 뻔한 말들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앞으로 평생 가장 귀한 손님으로 너를 대할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요? 왜 내가 귀한 손님이야? 가족이지?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네. 집에 가장 너무 귀한 손님이 오면. 다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예의를 다치죠. 가족보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더 기쁘고. 또 부족한 거 없나. 오히려 더 살피게 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고. 그것처럼 너는 나의 가장 평생 귀한 손님이라고.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이유로. 사실 결혼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많이 막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조심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서로 서로 많이 물어보죠. 이거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서로가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근데 솔직히 죄송한데 우리나라 남편들은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조금 살짝 바뀌고. 그다음에 연차가 되면 조금 바뀌잖아요. 많이들 어디서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어요. 어? 똑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따뜻함과 저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그거는 포기해서 그런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다니네. 아니 근데 병원 씨 같은 경우는 재혼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균인 씨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달리 고민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있었죠. 또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해주던 동생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조차도 언니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짝지어 주신 거라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계셔. 맞아요. 정말 그 한마디에 아 그렇구나. 근데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짝지어 주신 이유가 딱딱딱딱 너무 삶에서 들어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 진짜 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만큼 생각하는데 저희보다 정말 앞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오히려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괜찮을까라는 것 때문에 나는 또 재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서 또 많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처갓집에도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많이 힘들었고. 근데 너무나도 처갓집에서 장인자모님이 편하게. 저희 당편을 딱 본 순간 집에 와가지고 오빠가 그렇게 좋아? 저희 아빠가 너무 편하게. 너무 그냥 보자마자 마음에 확 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빠가 그렇게 좋아? 혹시 집안에서 외동이세요? 아니요. 오빠 둘에 저 혼자예요. 사랑을 정말 많이. 맞아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다들 좋다고 우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버님 그러셨잖아. 갔다가 힘들면 금방 언제든지 오라고.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저희 아빠는 이제. 삶지 말고 돌아오라고. 딸바보니까. 결혼을 해보면 두 달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랑 부모님을 생각해서 꾹꾹 참고 살지 말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힘이 됐었어요. 요즘에 그 SNS에서 그 결혼식 밈이 도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딸 손을 잡고 신랑한테 주기 전에 절대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그리고 딸한테 너 상처 받으러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 밈 보고 저. 진짜 눈물이 막 났다고. 아들 두려웠을 때는. 그때도 있었던 밈이거든요. 놀랐다가. 와 딸 있으니까 딱 그러는데. 야 장인 장모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네요. 너무 좋아하세요. 기윤 씨를 만나고 병원 씨가 굉장히 밝아졌다고 들었어요. 뭐 힘든 시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문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데뷔는. 97년도에 했어요. 97년도에. 네. 그때 했다가 그 후에 결혼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이혼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문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을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연극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중간중간 많이 했었는데. 생활은 안정이 안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마흔 살 넘어서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부터 이제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런 외로움 힘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만났을 때 한 번 그게 확 터져가지고 한 번 엄청나게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카페에서. 네. 그다음부터 못 갔어요. 저 진짜 당황스럽고. 남자가 갑자기 카페에서 엉엉 우는데.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되게 믿음직한 등직한 오빠가. 남자가 우는 것도 처음 봤는데. 사람들도 있는데 카페에서 와 이거 나 집에 가야 되나 보듬어야 되나. 이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런 성격이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한테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분도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데. 어떻게 사람 많은 카페에서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갑자기. 네. 저는 무슨 느낌이었을지를 알아요. 뭔가가 굉장히 많이 쌓인 것도 많고 한도 많고. 네. 너무 많이 외로웠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물 떠듯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런데 기대고 싶은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신기한 게. 그 이제 오죽하면 제 친구가 둘이 지나가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귀인이 사람 만들어줘서. 이렇게 외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저 이제 저의 인생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결혼 전과 후로 나눈다. 그러니까 결혼 후로 저희 남편이 성품이 너무 온유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저한테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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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오늘의 저의 성격이 되게 많이 좀 닮아가려고. 가끔 이제는 너 교회 다녀? 이런 질문을 먼저 받고. 그전에는 너 교회 다닌다고? 전도 안 되게 생겼는데.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제 멋대로 고집도 세고. 남에 대한 배려도 좀 거의 없고 이랬었는데. 신기하게 저희 남편한테만 모든 게 참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희 남편한테만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해질 수 있게.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걸 진짜 많이 느꼈었어요. 보통 대부분은 다 반대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맞아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한테도 항상 늘 하는 말이. 오빠 밖에 나와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하면. 너무 좋지. 하지만 집에 와서.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내 남편한테. 내 부인한테 막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집에 와서. 내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기쁨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아침 루틴이 있어요. 어떤 루틴이죠? 아내가 항상 아침에서 늦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본류를 다 보고. 있으면은. 아내가 이제. 부지시에서. 이러고서 이제 일어나서 방금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폭 안겨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쓰다듬어주면서. 오빠 사랑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마다 늘. 근데 그게 아침마다 하는 그 허그가. 사랑해 그 한마디가. 되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엄청난 힘과 위안이 되죠. 맞아요. 한 1, 2년은 그냥 다짐.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얘기하는 말. 나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는 말. 근데 그게 감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짜 영원해. 그냥 슬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항상 막 떠서 와 오빠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뛰어오고 막 이러니까. 야 너무 그렇게 신이 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나는. 그냥 좋은데. 항상 기쁜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중에 하나를 실천하고 있었구나. 그다음부터 이제 감사를 해야지. 또 감사를 하고. 아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는 이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병원씨 외롭고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구태신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이제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셔가지고. 교회를.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고등학교 교회 학교 생활까지 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굉장히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좀 멀리하게 됐어요. 보통 그러죠. 그리고 또 연극하고 하면서 더 멀어졌다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제 동생이 목회를 해요. 네. 그런데. 부모님은 저한테 이제 교회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동생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목회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라는 얘기를 안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이 부를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부르실 때 그냥 형 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교회를 가야겠는데. 하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이 교회를 정말 가보고 싶은데. 기도하는 걸 까먹었어. 형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 그냥 딱 한마디만 해. 감사해요. 그것만 하면 돼. 야 감사해요 하면 금방 기도 끝나잖아. 그랬더니. 아니 형. 계속해.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예배 가게는 좀 창피하고. 그래서. 믿음도 맞게. 그래서. 금요일 철야 예배를 혼자 갔어요. 조용하게 밤에 이제 혼자 가가지고. 정말 기도 너무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감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점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목사님 소리가 잦아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다들. 아무도. 안 앉지. 저는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다 앉아요. 나도 앉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중간에 눈을 이렇게 싹. 봤어요. 그랬더니. 저만 서 있더라고요. 다 앉아 있고. 저만 서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거네요. 네. 저만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저는 몰랐어요. 네.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기다려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큰 성전에서 너무나 창피해. 잠깐 창피했었어요. 다시 앉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다시 혼자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죠. 너무나 또 재미있게. 그로부터 한 1, 2년 뒤부터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또. 그리고. 제가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소위 말해서 좀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느낌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더 노력을 하셨군요. 그러면서 많이 성격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점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잠깐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네요. 우리 규인 씨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으셔서 해맑게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씨름한 적이 왜 없으시겠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고비가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했지. 나만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머리가 커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야 너는 진짜 세상하고 짝짓기 정말 좋은 성격으로 태어났다고. 그런데 또 잘 맞아요. 그렇게. 세상하고. 세상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재밌는데 집에 오는 길에는 그렇게 너무 우울하고 이 자괴감과 이 허무함이 점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제 다른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 더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뭐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날이 그날 같고. 꿈과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뭐. 설렘이 없는 거죠. 설렘이 없는 거예요. 왜. 더 자극적이어야 되는데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 굳이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허무하고 늘 외롭고 그냥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세상 어떤 기쁨도 채울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통이 기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것도 그 마음을 정말 부자처럼 따뜻하게 채울 수가 없었는데 기도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점점 부자가 돼. 그냥 꽉 차 있고 늘 기뻐.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성냥 충만이라는 느낌조차도 모를 때였는데 돌이켜 보면 그게 성냥 충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시련도 있고 기다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고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조금 무명의 시간을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가고 있는 후배들이나 또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나는 이렇게 버텼다라는 신학적인 힘이 되는 고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버티고 있는 건데 그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쨌든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내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그게 하루하루 성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길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에 끝끝내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믿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체력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건강하게 건강하고 체력도 좀 어떤 일을 해도 좀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은 그렇게 좁은 길이 많아요. 힘들고.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좁은 길이 정말 크고 아름다운. 맞아요. 저희 모두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요. 두 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많이 많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오빠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건 너무너무 나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늘 고맙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항상 아이처럼 제자리에 떠들고 또 재밌게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없어도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처럼 항상 오랫동안 늘고 죽을 때까지 항상 옆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좀 떠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일단은 둘 다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기위에나 사랑해. 2부에서 계속됩니다.